아 그러면 핑크홍씨 살짝 2년만에 볼 수 있을까요? 보여주세요 민경씨도 계시니까 그래요 아이코 우리 라디오니까 우리 리액션을 그래요 그래요 없어도 좋은 것처럼 찍고 있으니까 저희 특징이에요 남자가 복근 보일 때 난리나죠 자 둘 셋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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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좋다 와! 물빛이요 스태닝했어요? 네 전 바보 탁이인가요? 어 레언씨 가나는 지금도 부어주겠다 지금 지울 수 없죠 저는 근데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는데 복근이 잘 사라져요 근데 다리 근육이 장난 아니에요 저게 저게 노래 주문이라고 아 저기서 나와요 노래가 그렇습니다 아 벌써 끝났어요? 아 봤어요? 못봤어요 저는 저는 많이 녹았어요. 추구 추구 추구! 이거 어떡해? 진짜 보여드려야 돼요? 쿠킹 기숫대 분쌤! 기숫대! 리액션 잘해줄게요. 하나 둘 셋! 외복사근! 외복사근 좋아요. 기억할 수 없어. 마지막 가시죠. 기억이 나요. 굉장히 몸이 좋았대요. 바라보스타! 딱 봐도 그럴 것 같아요. 나도 진짜 몸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.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와우! 그렇게 다 아는 거죠. 다 상상하시면서 들으실 거예요. 그럼요.